꼬아 이제 인사해라 꼬아 다시 인사해 마지막 인사 마지막 악수해라 꼬아 악수 응 나중에 또 만나자 잘 있어 이 말씀 잘 듣고 밥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잘 있어 응? 응 보살님 가세요 집에 집 지키고 있어 꼬아 민아 우리 모셔다 드리고 올게 꼬아 다 됐죠 다 됐죠 보살님 약초 좀 뜯었어요 네 보살님 보살님 모셔다 드렸어요 네 보살님 모셔다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좀 밖에서 선선한데 네 좀 쉬었다가 물 여기 있어요 네 갈게요 네 신선해 우리 이제 가야됩니다 하동으로 모짜리 같네요 아 멋진데 그럼 실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실느냐 지금 모가 때가 지났거든요 이상할 때가 지나 놓으니까 크고 키가 지나니까 이게 건강하질 않아요 옛날 좋을 때는 요정도 크기가 돼야 되거든요 아 그렇지 옛날에는 그냥 겹쳐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키가 크니까 겹쳐면 올라져버려요 그러겠네 요렇게 실어낸다고 이렇게 제가 못 실어줘 아 이거 제가 실을게요 네? 20개에서 한 80개 사이 넉넉하게 가가입시오 예 그렇게 할게요 돈 안받을 테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실고 보면 요 후에는 한 잔석 또 얹을 수가 있거든 이때까지 바짝 붙여서 예 고맙습니다 80개 갖고 가봐야돼요 왜냐면은 콘세이너가 안있어가지고 예 장갑 줄까잇 네 필요없어 장갑 줄까잇 필요없어 장갑 이렇게 하라고? 네 이렇게도 부딪히는데 네 이렇게 한번 확 해봐요 네 아빠랑 할까 한 10개 한 10개 한 10개 한 10개 한 10개 한번 해봐요 네 그리고 네 저 위로 몇 개 더 올려요 네 거기 계세요 거기 네 던질까 네 한 10개 네 네 사실 돼야 돼 여기까지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물리갖고 오면 안 되겠는데 완전히 완전히 일이 되어버렸는데 네 네 네 이거부터 먼저 해야되는데 이거부터 먼저 해야되는데 이게 마지막이죠 몇 개입니까? 80개? 네 그래 어서 내립시다 네 딱 올리고 보니 그 외의 거를 저거를 삭삭삭 해가지고 에이 안 돼 안 돼 안 돼 으이 힘들어서 안 돼 다소 여기 물이 많이 나오고 무거워가지고 무겁네 무겁다는 말이 많네 두개씩 놓을까? 어 밑으로 조금 떨어지는 크네 올릴 수가 없다니까 무거워가지고 여기 너무 깊어가지고 완전 빠지 저거 완전 빠지 건져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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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물어 계속 물어 계속 물어 조금 조금 괜찮고 술이 많은데는 괜찮고 심한 데만 내가 뺏겨 여기서 좀 심한 것만 여기보다 괜찮네 어쨌든 우리 흐름에 유속이 있잖아 예 유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쪽에 다 해놓지 이래 해놔야 되겠다 많이 해놔라 요거를 여기서 물을 축여가지고 바로 한사람이 주면은 여기서 물축해서 밖으로 빼내는게 맞아 이렇게 해갖고는 어려운거다 어차피 사오가서 사오하면 되니까 그쪽은 여쪽은 여쪽으로 옮겨놔 내가 여기서 받아가지고 신사서 여기서 받아서 여기다 올려놓게 이거는 이거 올려야겠는데 일로 가세요 차로 가 그쪽으로 가버려서 이렇게 힘드네 진짜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농사다 이거 변홍사는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나 사람한테 이제 사람 시켜가지고 해와 여기서 여기서 잠가가지고 바로 빼버리네 이게 푹 잠가 놓으니까 문제가 되네 하나 여기 빼야돼 뒷분이 이제 첫 입 안 Maintenant 바로 가봅 바가지가 있다면? 여기 수박먹고 난리에 있다면? 여기? 아유. 바가지가 있다. 우리 수박 먹고 난 뒤에 있잖아? 여기 그냥 올리지. 물 많이 들어. 수박밭이 가져있다구? 아, 그릇! 그게 낫겠다 수박밭을 올려놔 여보, 여보, 밀린 여보 물이 너무 깊어 물이 너무 깊어 물이 에너지가 너무 좋잖아 네 물이 완전히 잠겼네 이거나 젓가락 젓가락 물이 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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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좀 줘보세요 그릇좀 줘보세요 그릇 한번 이래나 저래나 이래나 저래나 다 살아납니다 다 됐어요 이것만 내일 보고 보니까 이제 밭을 이렇게 갈아 놨네요 아이고 물 대야 돼요 제가 물 대고 여기도 보니까 물도 이렇게 물도 줬네요 물도 주고 가셨네요 옆에다가 쫙 놔놓고 그치 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네 일로 가야겠어요 잘 갈아 놓으셨네요 참새 떼들이 아직 길이 이삭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모여들었네 네 우리 눈은 뭐 원래 어제거제 심었나봐요 예 조금만 잘해 놓으셨다 잘해 놓으셨다 호호호 어휴 이렇게 잡아요? 네 엄마 전부 다 여기에 전부 다 여기에 전부 다 여기에 두 명 뺄게요 예 어휴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게 줄어들었나 아휴 아휴 그럴 리가 없는데 아휴 아휴 어떻게 하지 잘랐나 아휴 솔로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아휴 예 됐네 고렬하면 되겠네요 예 아휴 아휴 잘 못 빠져나가면 이게 자른 것 같아. 자기들이랑 맞추려고. 손님 지금 뭐 하실거에요? 아 이거 신선생 물을 더 심으려고. 저 목판 보이죠? 심으려고 해놔서 이 물을 지금 패는 것만 막아놓고. 목판을 이쪽에다가 좀 해서 오늘 하루 사이에 그것만 해놓고 가야겠는데. 그쪽에도 저쪽에는 한번 좀 막아야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둘로 막아야 되겠어요. 신나세요. 그전에 우리가 쓴 물인데. 막아버리네. 이쪽에서 지금. 네. 이쪽에서. 어디 가자고요? 논에 이제 못 심으려고. 나도 가야되나? 오늘 신선생 혼자 하면 안돼? 아 솔직히 오늘 촬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말이야. 갈게요. 네. 요번에 농농사는 모든 것을 신선생 관리실장이 다 해요. 싹 다 이렇게 일꾼하고 그것 다 관리하고. 물 대고 물 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전적으로 다 해요. 네. 그래 물 쓰면 해갖고 바로 그거 하는 것까지 신선생 다 맡아서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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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화과가 하나 열렸어요. 어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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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열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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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